나는 유튜브 계약서 계속 쓰지 엄마 나와도 엄마 나와도 써 엄마가 만약에 후격사인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엄마가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엄마한테 돈 내라 그러지 벌금 애추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다 협동해서 이렇게 딱 철저하게 해야지 아 일단 가.. 아 씨.. 아 씨.. 인계동 임 33개 아 인계동 삼상계 곧..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 지금 12시 넘었는데 추천을 즐겨찾기 해주시고요 오늘은.. 오늘도 흐름대로 갈 거야 흐름대로 흐름대로 오늘 받은 날 게임이라도 해 그럼 아.. 게임 노래자랑 신입발굴 명따기 탐방 흐름대로 엔에셀 호두가게 닌열대 그거 없음 탐방이나 더 놀자 아 탐방도 흐름인데 너 지금 뭐 이러지? 그냥 지금 할 거 없어서 어그로 뜨는 거야 애들아 그냥 봐 흐름대로 흐름대로 이사하셨구나 이사하셨군요 떡 안 돌리세요? 어 닫았어 아 안녕하세요 떡을 제가 돌리고 있는 중인데 괜찮으시면은 네 아 채연님의 방송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출발하고 하면은 한 4,50분 걸릴 텐데 괜찮아요? 바지를 이거 입고 갈 순 없으니까 이거 입고 오세요? 이거 입고라고요? 미쳤나봐 아니면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챙겨서 갈게요 오빠 네네네 30분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챙기고 청바지 입고 다시 한 번 인사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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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나 좀 많이 채연님 방송 많이 봤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몸매가 좋기로 좀 유명하잖아 아프리카에서 운동은 평소에 하세요? 네 그럼 한번 그.. 혹시 스트릿사이즈? 어떻게 하셨어요? 맨날 하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거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오빠 몇 살이세요? 저 24살이요 고등학교 때 내 방송을 보고 자랐구나 그때의 기억은 저 어땠어요? 멋있고 진짜 괜찮으실 것 같은데 나 성형자 사진 보고 성형자 사진 보고 한 개가 되게 좁고? 한 개가 되게 좁고? 이거 피클같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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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잠깐 캡을 끄고 때릴 순 있어 아.. 이거 좀 만한.. 아 여기다 딱 재고 나서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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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벚궁 지린다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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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한데? ㅅㅂ ㅅㅂ 엄마 여자가 이렇게 벚고 있는 거 좀.. 오랜만에 봐 빨리 재봐도 돼요? 내가.. 힘 빡지면 힘 빼봐 해봐 22.3 힘 빼면 23.5데도 몸매에 되게 부심 있지 엉덩이는 있었는데 랩바디여서 아아.. 오빠 나 얼마나 외치면 안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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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네 35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재줬는데 저봐요 저봐요 한 번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단을 해야 돼 내가 재단을 해야 돼 34.2 형 4.4 뭐야 왜 이렇게 늘어나 뭐야 34 23 35 이 정도면 모델급 몸매 모델급 몸매 원래부터 이게 몸매가 타고 났었나? 네 관심사를 일단 물어보니까 일단 운동 헬스? 네 일단 헬스 좀 배워보면 되고 옷을 좀 독특하게 잘 입는 거 같아 어떻게 해요? 아니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모든 남자들이 좀 소화할 수 있는 옷이잖아 아 아닐 것 같은데 바지? 아니 나 집에서 편한 게 좋아가지고 편해요? 불편해 보여? 조금? 나 너무 불편해지려고 아 진짜 아니 나도 아 나 방.. 아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데 뭐 어떡해 인스타 같이 봐도 되지? 오 잘 입네 오 되게 잘 입는다 와.. 뭐야 렌즈 와.. 지금 좀 쪘는데 이건 진짜 다이어트 쉬면서 빡세게 했을 때 와 이렇게 평소.. 아 그냥 옷을 진짜 잘 입는데 로치라면 잘 입는 거 아니죠? 맞아요 아니? 매력 포인트를 살려서 옷을 입는다? 아 대단한 거지 아 대단한 거지 설명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윤준이가 인기가 많아 진짜 여자한테요? 어 그냥 올린 거구나 그냥 올린 거구나 그냥 올린 거구나 고장 많이 하네 아 왜 나 이 친구 소개 좀 이 친구 어디 있어? 이 친구 소개.. 친구지? 아 일단 춤을 잘 춘다고 하니까 누가요? 아니 채팅창 나왔는데 어? 저 춤 못 추는데? 그럼 할 게 없네요 아 그러면 아예? 아 농담이 뭐야 소녀시대 소녀시대?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나 진짜 군대 때 난리났었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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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송에서 본인 준비한 옷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오빠 이런 거 많이 봤죠? 여캠도 이렇게 입는 거 저건 뭐 누나 하나 깜빡 안 하지 지금? 눈이 이상하게 만든 거야 빨리 쳐 입고 와 짜증나야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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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안 먹었지? 어.. 나는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채하.. 채하 씨..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어? 네 아.. 공원 아니에요?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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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생활을 먹으니까 하긴 고기 먹고.. 아.. 아 맛있겠다 아 맛있다 나 다이어트 해봐서 안 된다고 진짜 맛있어 오빠 오늘 아니야? 했었는데 너무 운동하고 그러니까 상태가 파괴되더라고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안 하는 중 운동하러 갈 바 먹고 훈트 훈트 해요 같이 아 내가 잡아줄게 잡아주면 되지 아니.. 수학이니까 좀.. 그런지 않아 약간? 안.. 혹시 냉스? 냉스?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하자 거야? 아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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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생님 운동 좀 알려주시죠 어..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에요? 이게 가까이지? 이게 가까이군 이 정도는 아.. 아니 얼굴이.. 성빈이로? 아.. 아.. 20분? 아..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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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? 세트 하나씩 해야 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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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이거 아니야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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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좀 해라 진짜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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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원래 아.. 아 제대로 보여주구나 말해 뭐 자꾸 이것저것 알려줘 뭐.. 아.. 아.. 야 해봐 해봐 뭐 어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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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어.. 나.. 어.. 시작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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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 왜.. 잘한거 안하냐? 잘한거 아니야? 잘한다.. 어.. 아.. 이건.. 다시 이거 맞고 하고 갈게요 잘한다.. 고맙습니다.. 잘한다.. 고맙습니다.. 고맙습니다..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너 너와 같은 사람들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널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랜 나라 시원셔 와 지키는데